그냥 와서 딱 쉬기 좋은 그런 날인 같아요 요즘에 뭐 어디 쇼핑몰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을 못 가니까 그냥 호텔에서 호텔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맛있는 건 먹고 그냥 방에서 자가 격리해야 된다 이나 그렇게 쉬면 제일 좋갑대요 여기는 브디 오렌탈 리브사이드 입니다 호텔들이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호텔도 크고 한국 시내랑은 거리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럴 때는 2박 3일 정도 또 여기서만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쉬면서 지내도 좋을 것 같은 호텔입니다 안녕 아 정말 멋있어 아 정말 멋있어 비가 롬입니다.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. 정말 사람이 하도 없어요. 이럴 때 방콕 살면 호캉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없어서 좀 너무 고해한 느낌? 너무너무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럴 때 방콕 살면 호캉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호텔을 통째로 빌린 기분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리의 시간을 입고 가기 좋습니다 자리입니다 여기가 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